안녕하세요 캠핑카 중고나라입니다. 영상에 포함된 사진과 내용은 실제 판매자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나레이션된 부분입니다. 영상의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판매자와의 연락을 통해 매물을 직접 충분히 확인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캠핑카 중고나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좋은 매물 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카운티 캠핑카 2007년식 12만 7천 킬로미터 중고버스 캠핑카를 소개합니다. 2007년형 2006년 9월 최초 등록으로 12만 7천 킬로 운행한 쇼파디 카운티 캠핑카입니다. 2019년 5월 업체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옵션은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얼마전 오디오 작업 추가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시운전 하시고 직접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정비 완벽하고요 정비에만 300가량 들어갔습니다. 6인 승차 4인 취침으로 구조변경되어 있구요 화장실 빠진 레이아웃입니다. 판매지역은 경기도 김포이며 판매금액은 2,550만원에 판매합니다. 대형 면허 필요하며 DPF 미장착 차량입니다. 아직 순번이 멀었는지 시청해서 연락이 없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